울산의 성공 아무도 울산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도 울산의 성공에 찬사를 보낸다 조국의 미래를 열었다고, 역사를 써왔다고, 이룬 건 다 이뤘다고 과연 그럴까? 지금이 진짜 우리의 전성기일까? 지금이 가장 위대한 울산일까? 천년을 이어온 국제 도시 울산 산의 기세와 역동하는 바다가 만나는 도시 울산 이 범상치 않은 땅에 써온 울산의 역사 우리가 아는 울산보다 더 큰 울산이 있다 우리가 꿈꾼 미래보다 더 큰 미래가 온다 바다와 바람으로 만드는 에너지 쓸수록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수소에너지 동북아 에너지 중심 도시 울산 원전 해체 산업을 리드하고 울산의 힘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울산 경제 자유구역과 5대 특구로 성장하는 울산 더 건강한 울산을 위해 새로운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첨단 의료 산업 기반 더 편리하고 깨끗한 선진 교통망 자연과 공존하는 태화강 국가 정원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울산 이미 시작된 미래 우리가 기다리는 울산 울산의 미래로 가는 9개의 성장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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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